1.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근심이 없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들은 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라반의 악행과 야곱의 수고를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두 번째 꿈에서 보여주셨죠 라반이 내게 행한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1장 4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야곱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야곱의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찰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라반의 악행하는 것도 다 자세히 살펴보셨고 두 번째는 야곱의 고난과 수고도 하나님이 다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제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야곱에게 주셨느니라 여기 빼앗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찰의 히필형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돌려주다 되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 원래는 야곱의 것이었는데 라반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손에서 찾아서 본래의 주인인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강제적으로 빼앗긴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로부터 반드시 우리 손으로 되찾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취하신이란 단어 역시 나찰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심으로 야곱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우리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한테 다시 빼앗아서 우리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휘선 바가브론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173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삭스를 10번이나 쏘겼지만 창세기 31장 7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품삭스를 정확하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품삭을 몽땅 빼앗으려는 라반의 악한 손에서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이 밤낮으로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을 완전히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흘린 땀과 또 눈물을 분명히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국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낙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1절에는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니까 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메오드인데 두 번 연속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오드는 매우 대단히 많음을 뜻하죠 그러므로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들은 적 나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6년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거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6년 후에 6년이 지나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를 거지해서 거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폭을 쏟아 부어주셔서 악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서 의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들도 지금은 거지와 다름없지만 아버지 은혜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 많은 물질로 구속사 운동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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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